몸통 뒤에서 손 깍지 끼고 승모근 스트레칭 해볼게요. 고개를 옆으로 숙이며 목 옆쪽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. 손을 더 바닥 쪽으로 보내면 더 시원하실 거예요. 고개를 사선 아래로 내리며 목 뒤쪽 상부 승모근을 풀어볼게요. 고개를 움직이며 시원한 위치를 찾아보세요. 고개 사선 위로 들어 목 앞쪽 스트레칭 해볼게요. 이때 목이 꺾이지 않도록 턱을 위쪽으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고개 옆으로 숙이며 목 옆쪽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. 손 깍지 계속해서 아래로 내리며 어깨도 같이 내려볼게요. 고개 사선 아래로 내리며 목 뒤쪽 상부 승모근을 이완시켜주세요. 고개 움직이며 시원한 위치를 찾아볼게요. 고개 움직이면서 시원한 위치를 찾아볼게요. 고개 사선 위로 들어 목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. 목이 꺾이지 않도록 턱을 위로 길게 보내며 앞쪽 늘려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 테라핏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